새만금 관광 명소화 사업 공모에 개성건설 SMG텍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개성건설과 SMG텍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새만금 1호 방조제 잔여 용지 8만 1천여 제곱미터에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는 리조트 호텔과 애견 호텔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새만금청은 다음 달 안에 제안서를 평가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